북구의회는 18일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제 252회 2차 정례회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마지막 정례회 기간에는 안건심사와 함께 올해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동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구의회 올해 마지막 정례회 일정이 시작됐습니다. 의회는 18일 열린 1차 본회의에서 2차 정례회 회귀 결정의 건을 통과시키고, 구정질문을 위한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도 처리했습니다. 올해 2차 정례회는 다음 달 23일까지 총 36일간 열릴 예정인데, 심사 대상 안건으로는 모두 15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에서는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7건을, 복지보건위원회에서는 북구보은회관 및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4건을, 신성장 도시위원회에서는 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과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3건, 의회 운영위원회에서는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사합니다. 특히 의회는 이번 정례회 기간, 올해 집행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북구청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도 심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그동안 우리 구민께서 억을 가졌던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살펴서 구민들의 궁금점을 해소해 주시기요. 특히 내년도 예산안 심의 시에는 우리 구 재정의 건전성 유지를 위하여 한정된 예산이 적재적소에 편성되었는지, 구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달 16일에는 구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해 주요 구정 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대책을 요구할 방침입니다. 이 밖에 회기 후반에는 올해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심의하고, 최근 중국으로 다녀온 의원 국외 공무출장의 결과도 보고할 예정입니다. HCN 뉴스 이동욱입니다.